자 유튜브 시청자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서 카토라이더 출발 와아 진짜 이씨 21시로 스탑이 다시네 자 일단 스피터 세우면 안돼 아씨 아유 또 좀 더 할까 이유는 포킹이 다 안그랬죠 말까라고요? 말까라고요? 아이케 날이 노랏 공부니라네 날이 노랏 공부니라네 날이 노랏 공부니라네 아 진짜 애새끼들이 진짜 엄청 간단하게 다니네 적당히 해라 꽉채게 하지마라 정당이 해라 정당이 해라 운동장 맥주 그만해 그만해 운동장 추마 운동장 맥주 그만해 좀 어려운거 좀 해 운동장 와... 김밥집 네네라 피아노는 이렇게 길을 몸을 꼬부려야 돼 이런 길이 꼬부려야 돼 이거야 한번 봐주세요 너무 유대하는 것 같아서 후하핳